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슈퍼 추 oko스 민폐인 것 같아서 지금 축구하러 갑니다 저는 테니스장에서 저를 피해서 축구장에 왔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미니꼴대에 두고 천연잔디 축구장에 와서 놀아보겠습니다 2부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Kampf2 Short 이쁘게 되면 렌마 이 때 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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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 되면 아 이거 이거 아하하하하 nyk 나이resh 우와 우와 이준 잘iale 잘gin 되세요 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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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원래 공으로 하는 운동을 잘 못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와 군대에서도 다들 많이 하는 축구농구를 거의 안 했습니다. 잘 못하니까 흥미도 못 느꼈던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미국에 와서 축구에 재미를 붙였네요. 실력은 정말 형편없지만 잘하는 친구들한테 배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주말에 시간내서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운동하는게 큰 취미가 됐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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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